한국국토정보공사 아가 생길 기다 꼭 버티낼 기다 반드시 헤쳐나갈 기다 다 기억하고 싶어 동섭 다 기억하고 싶어 동섭 얼굴들도 상상해본 적 한 번도 없어?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허메오 왜 그래요? 누가 선자씨에게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자 한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? 다 기억하고 싶어 동섭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어 동섭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어 동섭 지가 밤낮으로 이래가 손톱이 다 부러지고 내 안은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울 겁니다 절대 지돌아보지마 앞만 봐 한글자막 by 한효주